자 오늘은요 LG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가장 낙폭이 큰 두 종목 찾아본다면 LG화학과 삼성에스테이 두 개 엮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2차 전지 쪽 혹은 ESS 쪽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어제 포스코케미칼도 보이네요. 포스코케미칼도 있네 3.9% 하락. 그것도 화학주도 많네. 하나케미칼 로테케미칼 그것도 있네. LG화학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화학 쪽 하나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 특히 EV향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LG화학에 대해서는 오늘 악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대형주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만도 물론 그거는 이슈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전에 한국 항공우주도 하락폭이 좀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상승하는 쪽도 섹터별로 순환하더니 하락하는 것도 섹터별로 순환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좀 나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뭐가 있어요? 이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LG화학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두 가지가 나왔는데 DB금융투자하고 미래에셋대회에서 나왔는데요. 둘 다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낮은 예상실적을 얘기를 했어요. 시장 컨센서스가 4,399억 원, 4,400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3분기 영업이익이. 그런데 미래에셋대회에서는 2,900억 원, 그리고 DB금융투자에서도 2,9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밖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2,900억 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재무처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3분기에는 4,50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를 보면 2,60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푹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을 보고 주가가 움직였다는. 먼저 주가는 앞서가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둘 다 그리고 심지어 목표가를 하향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주가 측면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이유와 실적 전망치가 안 나올 거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에요? 둘 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화학업황 그리고 배터리 쪽 둘 다. 화학업황 자체에 있어서는 워낙에 지금에서야 좀 13거래 1년속 상승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워낙에 시황이 안 좋았잖아요. 3분기 내내. 7, 8, 9월을 다 따져봤을 때 8월에는 정말 좀 심했죠. 자체가 지금 보니까 하락 종목 중에 롯데케미칼 순수 쪽이고요. 하락케미칼도 물론 태양광 쪽이 있긴 하지만 이쪽도 화학주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 석유화학 쪽의 업황이 실적 전망치가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내려가는 걸 보니까. 시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한창 싸울 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뭐 좀 좋아진다. 그리고 화학업황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3분기 실적 자체는 많이 안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LG화학만 놓고 보자면 폴란드 쪽에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수율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차전지 쪽인데. 아, 그러네요. 2차전지 쪽. 예, 예, 예.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수익을 지금 내지 못한다는 뭐 EV항 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왜 하필 2차전지 쪽이었는데 또 하나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 수익성을 잡아가는 쪽은 ESS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EV항 쪽은 성장 동력이고 ESS 쪽에서 또 화재 났죠. 근데 이번에는 LG화학과 삼성에서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뭐 근데 ESS 화재가 이제 해소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번 또 나오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뒤로 물러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ESS는 진짜 불확실성을 앞으로는 좀 상수로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해결됐다. 정부에서까지 뭐 OK라고 했었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불이 또 나니까. LG화학은 요즘 시장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못 갔었거든요. 일봉상을 보더니 주봉상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을 잡다가 다시 한 번 이제 관련 얘기에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화학주, 석유화학주 같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LG화학은 좀 더 충격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잠깐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기관이 내리 지금 파는 게 눈에 띄고 연기금이 현재 시장에 매수 주차였잖아요. 연기금 쪽에서 일단 팔고 있다는 것도 이런 보호서들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그러면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부분에 증권사 리포트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보겠습니다. 미래의 세대우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성장통일하면서 세 가지 악재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배터리 부문에서는 말씀드렸던 유럽 배터리 공장의 수율 개선이 지연이 되면서 비용 증가와 매출 성장에 부진이 나타났고 ESS 쪽에서도 최근 두 건의 화재가 재발하면서 관련 매출이 기대보다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시황이 악화되면서 화학 부문의 둔화폭이 확대됐고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를 46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낸 거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거든요. 지금 댓글에서 태촌 선생님께서 왜 하필 오늘 2차 전지죠? 전기차 뉴스는 전부터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계신데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2차 전지 전체의 업황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 악재일 수도 있다는 점이 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3분기 쪽은 별로 실적이 안 좋은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저는 3분기 실적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폴란드 수율 얘기를 했잖아요. 수율이 지어진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됐다라는 게 실망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후발 업체들이 그만큼 따라오기 힘든 분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2차 전지 업체들이 2차 전지가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하고 있는 LG화학 입장에서는 향후의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가지 양립할 때는 요즘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의 조정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아마도 기업 IR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컨퍼런스 코를 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얘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LG화학은 오늘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요한 산업의 두 가지 쪽에서 모두 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이건 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